스마일 카메라를 바라보세요 스마일 찰칵 네 안녕하세요 보건 말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조건의 ASMR ASMR 돌아왔습니다. 오늘 딱봐도 알아차리시겠죠? 오징어 게임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팡팡탈 때 팡팡 뛰는것이죠? 팡팡탈 때 거기 계셨던 사장님께서 늘 만들어주시던 탈고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들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손목 스냅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냄비 그리고 이게 있어야겠죠 이게 있어야 이따가 설탕도 녹이고 달고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그리고 일단 설탕을 좀 발라서 많이 마시는 중 제가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깨를 녹여야되요 좀 더 깨를 녹여야되요 이게 녹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구요 달고나 장애인들 보시면 이게 다 다 있거나 근데 그게 단게 그분의 달고나를 열심히 만드셨던 그 삶이 보여요 어 누가 누가 그 달고나 만드시는 분들 보시면 손목을 막 막 이렇게 하자 막 다 녹은 것 같아 이제 이 오 색깔 이쁘게 나왔는데 아 팔 아파 어 디엔드 어이구 손목 되게 아프다 손목 아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모 세모 여러분이 환속했어요 대박 짜잔 살짝 미니사이즈긴 하지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줌마가 달고나 해줄게 달고나 하나 먹고 가봐 이거 뽑기하면 아줌마가 방방 그냥 공짜로 태워줄게 한번 먹고 가 너 이거 바늘로 콕콕 찔러갖고 성공하면은 하지만 달고나 하나 더 물어 더 줄게 하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calendrier 옥순 두부로 방으로 아무도 그 are 아 진짜 만들었는데 가뭄이 일어났어요. 근데 달고나 맛이 나요. 쉽지 않네. 한 번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네. 쉽지 않아. 휴지 소리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들내미 갖다 드리려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따가 좀 서비스를 드릴게. 라면땅이랑 사탕이랑 해서 좀 더 챙겨줄 테니까. 집에 뭐 자식 얼마나 더 있어. 구난매에요. 구난매에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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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휴. 이거를 옛날에 우리 동네에 있던 아줌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사탕 만들어주셨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되면 사탕 냈었어요 맞아 맞아 이 맛이야 맞아 성공 여러분 저의 마음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만든 거는 굉장히 미니사이즈고 저는 완전 초보자가 만든 거여서 시중에 달고나 전문가님이 만드신 달고나도 준비를 해 왔거든요 일단 이거를 지울게요 시중에 팔고 있는 달고나를 제가 하나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짜잔 너무 미니사이즈 디지털 어? 잘했어 제거 너무 두꺼워요 어? 하트 제가 만들지 않은 달고나 가게에서 사온 달고나를 한번 아 이거 어려운건데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거 아 이거 od 오 오 오 오 오 오 구메해온 딸고나를 먹어볼께요 좀 덜 달아요 이건 제가 만든거 너무 달아 조건의 오늘의 ASMR은 오징어 게임에서 화제가 된 달고나 만들기였습니다 집에서 불조심하시고 달고나 만들어보실 분들은 가족과 함께 달고나 만들기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ASMR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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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